안녕하세요. 2016 파고다 토익 대예언 두 번째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Part 5, 6의 해설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. 저는 종로 파고다 학원 탑 토익을 진행하고 있는 이교희입니다.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. 4번도 ABCD로 보면요. Full, Fuller, Furness, Fully라고 품사를 변형을 시켜놨습니다. 빈 칸 앞에 보니까 R 나왔고요. 빈 칸 뒤에 보니까 Absorbed. 이게 뭐야 지금? BPP. 수동태죠? 수동태 사이의 빈 칸일 때는 무조건 부사가 정답입니다. 정답 그래서 D 골라버리시면 되는데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도 매달 두세 문제씩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고 역시 틀리면 많이 점수가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. 부사가 정답인 문제가 이번 세트에서 두 문제가 더 있거든요. 9번 문제에서는 보면요. 빈 칸 앞에서 지금 이렇게 The Grand Corporate Tower is on Welkin Drive 하면서 이 형식 문장이 지금 완성이 돼줬어요. 완성된 문장이 나왔고 뒤에서 보니까 지금 Across the Street라고 전면구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이 전면구를 수식하는 것도 부사다라고 기억하시고 정답을 부사로 고르시고요.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 보면요. 이거는 지금 빈 칸 뒤에 보니까 Designed, 그 뒤에 보니까 Rooms가 나왔어요. 이게 뭐야 지금? 이 과거 분사, 얘가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형용사, 그 다음에 얘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. 형용사, 명사 구조가 나왔어요. 그래서 빈 칸, 형용사, 명사 이 구조가 보이면 이제 여기다가 빈 칸에 부사를 집어넣어서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고 형용사가 또 명사를 수식하고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야 하는 구조들을 미리 다 외우드시고 매달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그럼 부사가 들어가는 구조들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한번 싹 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. 기본적으로 부사는요. 문장이 완성된 문장 구조일 때 빈 칸이 들어있으면 부사가 답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에서도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고 또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다음 강의에서 제가 또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복습해보시기 바랍니다. 토익은 역시 이교희입니다. 고맙습니다.